아이돌 르세라핌이 루이비통의 하우스 앰버서더로 발탁되었습니다. 특히 루이비통은 르세라핌과 함께한 한국 익스클루시브 캡슐 컬렉션을 공개하면서 바쁜 서울을 배경으로 르세라핌과 함께 럭셔리하면서도 트렌디한 감성을 공개했는데 유니크한 케이팝 걸그룹 르세라핌과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모습이었어요. 한편 르세라핌은 지난 4일 서울 잠수교에서 진행되었던 루이비통 패션쇼에도 초청되기도 했고 얼마 전 공항 패션에서도 모두 루이비통 제품을 착용하고 등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 개인적으로 국내 여자 아이돌 중 가장 스타일이 좋고 트렌디하다고 느끼는 그룹 중 하나인데 루이비통의 새로운 앰버서더로 발탁된 르세라핌의 활약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루이비통의 새로운 앰버서더로 발탁된 루이비통은